아일러브 트로트 팀 김태풍씨가 부릅니다. 딴딴하게 아일러브 트로트 팀 김태풍씨가 부릅니다. 그대 끝까지껏 때릴 땐 때리고 맞을 땐 맞는 거야. 마음 먹어라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실컷 울고 나서 일어나라 인생아 다시 한번 툭툭 털고서 단단하게 믿고 버텨라 단단하게 결국에는 좋은 날 올 거야 기줍지 마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때릴 땐 때리고 맞을 땐 맞는 거야 마음 먹어라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실컷 울고 나서 일어나라 인생아 다시 한번 툭툭 털고서 단단하게 믿고 버텨라 단단하게 결국에는 좋은 날 올 거야 기줍지 마라 결국에는 좋은 날 올 거야 기줍지 마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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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